xsfm입니다. p o d e r a 아 이거 이쁜데 우리 애한테는 안 맞겠네 품이 더 크고 기장만 좀 짧으면 바로 살텐데 아쉽네 프라하에선 돼요 당신의 아이에게 맞춰보세요 내 아이의 편안함 프라하 이정수씨의 사연 아까보단 짧습니다 보시죠 매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봅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아 육아 분야군요 저희 조카는 올해 7살이 된 겁나게도 말 안 듣는 친구입니다 올해 7살이면 이제 저희 첫째랑 같은 나이네요 이정수씨의 누님의 따님이시랬나 뭐 그렇대요 2015년생이시겠네요 얼마 전 동생 조카 그리고 매재 동생의 딸인 것 같은데요 동생 조카 그리고 매재니까 아 그런가 봐요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어촌 체험이란 걸 다녀왔답니다 이거 뭐 뭐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많은지 아시오 보통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땐 그냥 바다 아무 갯벌이나 들어가서 챙겨온 호미 같은 걸로 마시나 바지락 모시조개 등을 캘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사실 옛날에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불법을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바지락 서리 법적으로는 그 그 어업에 종사하는 어떤 그분 그 그 증명이 된 분들만 채취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벌지대에서 근데 가족끼리 놀러와서 뭘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기에는 업자가 아니니까 보통은 그냥 유돌이 있게 허락을 하는 경우고 근데 그것의 그 맹점을 이용해서 그냥 업자가 아닌데도 새벽에 가서 왕창 끌어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몇십 몇백 킬로그램을 가져가는 경우가 요즘에 많거든요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불법인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의 것들은 뭐 좀 허락해 주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 어천계에서 관리를 하며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제 어천계에서 이것을 작은 사업화 시킨 걸 수도 있고요 5천 원씩 받아서 하자 뭐 이렇게 좋네요 관리를 하며 소액을 지불하면 적당한 크기의 소쿠리를 나눠주곤 그 안에 각종 해산물 등을 캘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1인당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곤 꽤 많은 양의 조개를 캐왔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렇습니다 근데 동식물 등에 관심이 많은 조카 녀석이 제 엄마를 졸라서 손톱보다 좀 더 큰 개 너댓마리를 플라스틱 컵에 잡아왔습니다 사실 조개와는 달리 이 정도 양은 먹을 수도 없고 또 꽃게처럼 딱히 먹을 게 많지도 않은 녀석이라 사실상 무분별한 사륙이라 판단이 되더군요 그래서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땡땡아 땡땡이가 이 개들을 잘 키울 게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잡아오면 얘네들은 다 죽게 되겠지 거기서만 잠깐 잡았다가 보고 다시 놔주고 오는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해도 매우 친절히 말해줬지만 조카가 요즘 입만 열면 싫어 를 말하고 있는지라 역시 싫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 땡땡이가 만약 이 개라면 얼마나 무섭겠어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 불쌍하잖아 라고 했더니 조카 녀석이 정말 해맑게 웃더니 조카 아니야 안 외로워 저 왜 안 외로워 조카 땡땡이가 개 가족들 다 잡아왔어 여기서 땡땡이는 3인칭으로 본인을 칭하는 것이고 개 가족들 내가 다 잡아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면 같이 잡혀도 외롭거나 무섭지 않군요 젠장 전 조카의 말에 뭔가 빠개치고 이게 분명한 땡소리인데 딱히 순간 할 말이 또 안 떠올라서 생명은 소중한다는 캡틴 플래닛 스타일의 교환만 말하곤 씁쓸한 패배감에 젖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씁쓸한 패배감에 젖어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녹초가 됐다는 소린가요 그런가요 조카가 말싸움을 져서 헉! 그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생명은 소중해 한 방을 크게 맞은 거죠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그날 거실에서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XSFM의 프린터가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네요 글자를 생략하기 시작했어요 잉크를 잉크를 아끼기 위해 글자를 생략하는 AI가 이상한 소리인데 상한 소리라고 긁혀있어요 왜 이렇게 긁혔죠? 보통 잉크가 모자라면 활자에서 어느 부분만 줄가듯이 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병균이와 역시 진짜 기계 영혼이 있나 봐요 뭐야 이거 그러면 아 이거만 했습니까 제가 글자를 생략해봤습니다 한동안 정렬이라고 해주지도 않았는데 노질정렬은 또 지가 알아서 했어 또 언제 얘 뭐야 제가 쭉 보니까 한 글자는 없어져도 잘 읽으시는 것 같아서요 한글은 정말 훌륭해요 글자 하나가 없어도 다 읽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병균이 이 망할 놈 지금 아까도 사실은 그날 쓸쓸한 패배감에서 글자도 없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정수씨가 이렇게 글자를 띄엄띄엄 오타를 쓰실 수가 없지 않고 신기한 일이네요 굉장히 요즘 AI가 이상합니다 훌륭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짓거리 지직이겠죠 지직거리는 여기도 지금 짓거리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지거나 빠가 없습니다 네 사라졌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탁탁 틱틱 하는 소리 불을 켜고 다시 보니 지직거리는 소리는 개들이 거품을 무는 소리였고 딱딱 틱틱은 개들이 발로 플라스틱 컵을 건드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죄스럽더군요 아 그리고 제 동생은 참고로 일주일 내내 갯벌 체험의 대가로 지옥 체험을 해야 했습니다 안 해보던 일이라 이거 하면 되게 힘들죠 그럼요 발을 뽑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퇴근 쪽을 잘 안 쓰면 골반 쪽의 근육을 쓰는 이상한 무게중심이 많이 달라지니까 분명히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더라고요 갯벌이라는 건 몇 시간을 쪼그리고 앉아 갯벌에서 호미지를 한 탓에 지옥의 근육통을 알아야 했죠 그러셨을 테죠 아무튼 안형유형 은근히 싸늘한 5월 건강유형하시고 모두들 안녕하십시오 네 이정수씨 고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유연씨님까지 포함해서 답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아한 지점에서 항상 마무리를 하시거나 끝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냥 이게 인생입니다 아 이정수씨는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정수씨가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죄스럽군요 하고 자기의 감정에서 사실 끝이 났거든요 어설프게 조카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든지 조카의 어린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저지하려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좀 이상했다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답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른들의 세상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이해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이걸 답을 가르쳐준다면 저도 오만한 것일 테고요 다르게 말해서 다음번에 또 어촌에 갔을 때 이 아이가 개 일가족을 납치해 오지 못하게 할 방법 같은 건 세상에 없다고 보는 게 그럴 수도 있고요 자연한테는 분명히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 하나 키우기 위해서 사실 농업도 굉장히 많은 사륙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로는 인간들이 어쩔 수 없게 사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농업은 자연에게 큰 죄죠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결백할 수는 없는 게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번 경험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잡아온 개가 힘없이 죽는 모습을 아이가 보면서 책임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정수 씨가 몰래 밤에 개들을 탈출시켜 아 그렇죠 그러면 또 아이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교훈을 얻을 기회 일이 꼬여요 일이 꼬입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이 지구상에 많은 자연을 해치면서 살아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책임감이라든지 책임의식을 느끼는 과정은 우리의 의도랑 언제나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죠 괴가 말 그대로 힘없이 가족이 말 그대로 모두다 외롭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또 교훈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안 그러고 계실 것 같지만 이정수 씨 너무 길게 고민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네 네 이정수 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RP D C B B O D E R A 1 1